안녕하세요. 버베입니다. 지금 본계정, 지금 이게 본계정인데 지금 다이아 4티어 한 40포인트?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적어도 다이아 2티어까지는 찍으려고 빡겜 아닌 빡겜을 하고 있습니다. 룬은 이렇게 이 계정은 원래 이게 원래 연구용 계정이었는데 이게 더 티어가 높아져가지고 샤코 스킨 언제 나올까요? 샤코 스킨 아마 샤코가 올해 안에 리메이크가 될 거라는 약간 그런 언급이 있어가지고 리메이크가 되면서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냥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아직 정확하게 리메이크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관계 없어서 살짝 걱정되는데 과와라. 쓰레기 같은 인간! 머리... 손دة... 머리... 으라의 전, 들어가. 어? 뭐야? 내가 뭐. 어, 2등 많이 보는데? 어어? 프을? 어, 2등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이 돼요. 합박하고 있으니까 이 찍을게요. 조식 유선같이 맞으세요. 이거 봐 내 예감이 이렇게 될 것 같았어 베인을 패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란 방패 들고 와가지고 갈리오를 오지게 패나야 갈리오가 못 들어옵니다 계속 괴롭히고 갈리오만 패세요 그래야 상대가 무리하게 갱웅하거나 이럴 때 갈리오노완 패는 거 말고 뒤에 사리죠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게 가가 안 나오면 베인 패세요 슬슬 만화가 애매하긴 한데 탑을 해서 게임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오늘 방송 끄고 세 판을 하고 왔는데 탑을 세 판 했는데 탑 세 판 다 지고 왔거든요 막 다 먹어야 돼 리신 위쪽에 있고 조금 더 압박을 합시다 유성쿨 와슴팔쿨 같이 돌거든요 이건 좀 에바지 않나 이건 갈리오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베인이 렌즈 두고 왔네 이거 조금 사려야겠다 그래도 견제는 해야 됩니다 이 한테 날리고 왜 쟤 왜 불러 슬슬 리신이 놀 것 같은데 갈리오가 뒤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갈리오를 때릴 각이 별로 안 나오네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CS 앞서는 것도 괜찮죠 라인 밀다가 두 발 맞아가지고 아까 조금 전처럼 그것만 안 하면 라인도 좀 무난할 것 같긴 한데 어 이건 아닌데 어 이건 아닌데 일단 이거 잡아볼게 아니 일로 가 아니 일로 가 아 큐 못 썼다 아 너무 아까운거 렌즈 두개라서 무조건 사려야 되죠 이거 원래 이렇게 갈리오가 상대팀에 있으면 원딜이 정화를 드는게 제일 좋은데 제가 힐을 들고 와 이거 잘했다 뭔가 오는거 같은데 뭔가 오는거 같은데 잠깐만요 나이스 오블리 일단 게이들 아 탑 너무 쏠필 다닌다 일단 아래쪽 시야 좀 잡아주고 이래로 한번 잘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죽을 것 같다 왠지 아 다행이다 어 잘한다 님 잘가요 하하하하 박스에 걸려버렸던 렌즈를 들고 왔어야지 어 잠깐만요 조심하게 아프네 이거 요비를 채워줍시다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오 예아 어 설았네 하하하하 리신은 조금 괴롭히면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하하하하 아 겁나게 아프네 여기 왔다 있을거거든요 들어오면 너는 진짜 어떻게 된다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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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걸렸으면 잡았는데 조이질이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와 카이사 뭐야 이렇게 잘하는거야 저거 함부로 지루어 갔다가 이거 봐 이렇게 될거같아 어흥 안녕 하하핳 실화냐 아 우리 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되게 차이나네 안녕하세요 쥬로 왔습니다 뭐였지 오 릴뜻 우 넘었다 이걸 넘었다 이하아 이거 진짜 운빨이거든요 Ah d70을 잘못혀가지고 흐하하하 저지 뻔했는데 아 이걸 넘어진다 아 이걸 넘었다 되는, 되는판이다 이거 이겼습니다 이 녀석에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궁극기 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써버렸다 쟤 못 맞춰 와 베미 박스 걸렸다 너는 내가 마무리 오그라모 빼고 뒷박스 근데 이렐리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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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칩 뭐야! 뒤졌다 근데 아니 이 녀석이? 오오! 설계가 아주 죽여줬구만 앞에서 렌즈를 다 빼놔가지고 설계지역으로 딱 이게 됐어 830 반삐 날아갔어 어 쳤다 쳤다 얘들아 쳤다구요 님들 아아 아깝게 도와줘야되요 님들 아씨 개아프고 시현이 넘어 생각을 안하는구나 자세기 사이좋게 사이좋게 아이고 사이좋게 맞아라 이 자식 막아주고 아 아 저거 맞았으면은 저거 자르는건데 깝다 그럼 안되고 슬슬 빡쳐서 이제 저만 보면 렌즈 돌릴거거든요 안돼 안돼 죽지 말아줘 안돼 오케이 수은가서 안돼 너는 와아 지졌다 뭐야 장롱 먹고 있었네 유리하다 이거 어 괴인 이거 안되나? 뒤쪽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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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야돼 어허허 개아파 허허허 어 딜량 이거 진짜 딜량 2등 아 이거 두번만 덜 죽었어도 아무튼 오늘의 샤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